안녕하세요. 인생의 전환점에서 반전의 선택을 하고 온 결혼 정년기 여자입니다. 결혼은 선택이라고들 하지만 요즘 어딜 가도 신혼부부들로 가득한 것 같아요. 제가 30대가 되어 보니까 왜 이쯤 다들 결혼하려는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젊었을 땐 오히려 결혼 생각이 없다가 나이가 드니까 하나 둘 가정을 꾸리는 친구들을 보면서 위기의식도 들었습니다. 친구들 다 결혼하는데 혼자만 이렇게 있어도 되나 싶은 그런 기분 혹시 아시나요? 가까운 친구들 중엔 나이 좀 찼을 때 만나던 사람과 부랴부랴 결혼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처럼 연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저냥 일만 하는 친구들은 그저 나이만 먹고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은행에 다니고 있어서 그런지 선자리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가끔씩 연세 지긋하신 고객님이 오시면 업무를 보다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아이고 여기 은행원 아가씨가 인상도 좋고 목소리도 나긋하니까 참 보기가 좋네. 우리 손자라도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만나는 사람 있어요? 아 말씀은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은행에 업무를 보러 오는 고객들은 대부분 나이가 있는 분들이셨어요. 그러다 보니 자세한 설명도 하게 되고 안내해드릴 게 많았죠. 일이다 보니까 친절하게 해드렸던 건데 가끔씩 저를 좋게 보신 분들이 소개를 해주겠다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공과 산은 구분해야 된다는 생각에 항상 선을 그었답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고 한다는 말처럼 저희 부모님은 은행원인 저를 늘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셨어요. 이렇게 저를 한없이 예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서 외로울 틈도 없었네요. 은행원 일도 만족스러웠고 이렇게 성실하게 살다 보면 집신도 자기 짝이 있다니까 저도 짝이 나타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은행에서 놀랄 일을 겪게 됐어요. 바로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던 할머님께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쓰러지신 겁니다.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직원들도 당황해서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남자 고객이 119를 부르더니 할머니를 바르게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에 직원들은 그저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후 도착한 119 구급대원들이 할머니를 싣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때 구급대원의 말로는 응급처치가 있어서 할머니 생명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때 지점장님이 나오셔서 응급처치를 해준 남자 고객에게 고맙다면서 인사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객님 덕분에 어르신께서 무사하다고 하네요.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괜찮습니다. 네, 그럼 저희 지점에서 업무 편안히 보십시오. 자기가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면서 말하는 남자 고객을 보니까 정말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사람이 쓰러졌을 때 선뜻 나서서 응급처치를 시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이 하도 흉흉하다 보니까 괜한 일에 휘말리기 싫어서 모두가 꺼려할 텐데 고민도 없이 바로 나서준 고객의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날 이후 제가 알게 된 사실 하나는 그 남자 고객이 저희 지점을 자주 오던 단골 고객이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거의 폰뱅킹을 선호하는데 그 고객은 꼭 은행에서 직접 업무를 보던 고객이었죠. 그동안 수많은 고객 중에 한 명일 때 몰랐는데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눈에 익은 남자 고객 중 한 명이 된 거예요. 그 후 전 우연히 그 남자 고객을 은행 밖에서 마주치게 됐습니다. 친구 생일 파티 겸 모였다가 2차로 감자탕 가게에 갔었는데 그곳에서 그 고객과 마주친 거죠. 저는 웬 남자가 저한테 인사를 하길래 당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땡땡은행 직원부 맞으시죠? 네? 네, 맞아요. 아, 저 모르시겠어요? 일하시고 있는 지점에서 심폐소생술도 했었는데요. 아, 기억나요. 이렇게 또 뵙네요. 반가워요. 제가 반갑게 인사를 하자 친구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와 큰 남자 고객을 쳐다봤습니다. 키도 크고 훈훈한 얼굴이라 편하게 입은 옷도 멋스러웠어요. 제가 인사를 하니까 옆에서 있던 친구들이 수긍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뭐야? 누구야? 잘생겼다. 뭐야?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양이 지금 저런 남자 숨겨두고 있던 거야? 저한테 다 들릴 정도로 호들갑을 떠는 친구들의 말에 저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친구들을 말렸어요. 니네 조용히 좀 해. 오늘따라 주책맞게 왜 그래? 1차에서 술을 좀 마신 상태로 2차로 와서 그런지 친구들이 적당히 취한 상태였어요. 저한테 이렇게 잘 들리는데 그 남자 고객 귀에 안 들렸겠습니까? 표정을 보니까 다 들었는지 웃음을 꾹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능청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면 저희랑 합서 가실래요? 저도 친구들이랑 같이 왔는데 같이 마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요. 제가 은행 고객이랑 어떻게 술을 마셔요? 제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요. 앞으로도 업무 보실 때 불편하실 수도 있고요. 저 사실 그쪽 마음에 들어서 일부러 은행 갔던 거예요. 은행 유니폼 그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한 잔만 해요. 저는 갑작스런 제안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그 말에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네, 우리도 어차피 더 올 사람도 없는데 같이 마셔요. 저희가 양이랑 잘 되라고 확실히 밀어드릴게요. 제가 당황한 사이 친구들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결국 합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낯을 가리는 편은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은행 고객으로 만난 사이다 보니까 영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호감이 있었다는 말에 기분이 나쁘진 않았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합석을 한 뒤 대화를 해보니까 훨씬 반전 있는 남자였어요. 일반 직장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업이 치과 의사였던 겁니다. 제가 일하던 은행 근처에 있던 치과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 직업에 놀랐다면 두 번째는 젠틀하고 매너 있는 모습에 반했답니다. 솔직히 치과 의사라고 하길래 잘난 척할 거라는 편견이 잠시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내내 대화를 하면서 느낀 건 사람이 참 바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람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은행 고객이었던 남자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연인으로 발전하자 그는 알면 알수록 평생을 함께할 만한 배우작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평생을 함께할 짝을 만났다는 생각에 저희는 1년 6개월간의 긴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답니다.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예비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가장 먼저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사한 식당으로 저희 부모님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죠. 그러면서 부모님께 인사 드리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집으로 가면 장모님께서 음식 준비하신다고 힘드실까봐 이쪽으로 모셨어요. 여기가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한정식 식당이라서 어른들이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음식은 괜찮으세요? 예비 남편의 말에 엄마는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예비 남편의 말에 센스 있다면서 칭찬이 새기셨어요. 아버지도 그런 예비 남편의 말에 호탕하게 웃으셨어요. 식사하고 결혼 준비에 관한 이야기도 했었죠. 그때 저희는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저희가 모아둔 돈으로 준비하자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직 그런 자세한 내용을 모르던 아버지가 난감한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의사 사위 보는데 우리가 뭘 해줘야 하나? 이거 참 난감하네. 아닙니다. 저 바라는 거 없고 필요한 것도 없어요. 저희는 양가 도움 없이 저희들끼리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부담 갖지 마세요. 어쩜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는가. 사람이 인물만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생각까지 바르네. 다 양이한테 배웠습니다. 아마 양이 못 만났으면 저 평생 철없이 살았을지도 몰라요. 귀하게 키워주신 양이랑 평생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아버지는 예비 남편의 말에 흐뭇하게 말하셨습니다. 그때 옆에서 예비 남편 말을 같이 들으면서 다시 한번 결혼에 대한 확신이 들었어요. 세상에 이런 남자가 또 있을까 싶었죠. 그렇게 처음으로 부모님을 뵙고 인사드린 자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비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제대로 합격점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가 예비 시부모를 뵈러 가는 날이었어요. 저도 일하면서 부모님 나이대에 어른들을 자주 상대했는데 그날은 엄청 떨리더라고요. 그제야 정말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났어요. 예비 남편은 잔뜩 긴장한 제 손을 잡아줬고 용기를 얻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때 전 예비 시댁에서 시모의 첫인상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얼굴만 봐도 깐깐함이 느껴지는데 말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로 인상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절 인자한 웃음으로 맞이해 주시는 예비 시부는 서글서글한 목소리에 제가 긴장이 확 풀리더군요. 예비 시부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어서 와요. 우리 유신이가 여자친구 처음 데려오는데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고양이라고 합니다. 이거 약소하지만 빈손으로 올 수 없어서 준비했는데 받아주세요. 뭘 이런 걸 다 사왔어요? 예비 시부는 제가 가져온 선물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러면서 고맙다는 말까지 해주셨죠. 그런데 옆에 팔짱을 기고 서있던 예비 시모는 견눈질로 제가 사온 홍삼을 보더니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저런 걸 사오면서 생색이야? 저런 거 사오느니 빈손으로 오는 게 낫겠네. 당신 말 그렇게 할 거야? 그럴 거면 들어가 있어. 왜 아들 여자친구한테 화풀이야? 잘난 아들이 은행원이랑 결혼한다는데 내가 지금 웃게 생겼어요? 아휴, 내가 이 집 남자들 때문에 아주 속 터져 죽겠어. 저는 예비 시모가 화를 내는 모습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심지어 제 직업이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예비 시부가 화를 내면서 제 편을 들어주니까 그나마 아주 일말의 안심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절 못마땅하게 보는 예비 시모를 보면서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던 예비 시누가 갑자기 예비 시모를 달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왜 그래? 그래도 엄마 예비 며느리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 일단은 얘기를 해봐야지. 생각도 못했는데 예비 시누까지 제 편을 들어주니까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예비 시모와 시누가 똑같이 생겼길래 둘이 성격도 똑같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예비 시누가 그렇게 말하자 예비 시모는 못 이기는 척 식탁에 앉더군요. 그러면서 모두 식탁에 앉았을 때 저한테 사과를 하면서 말했어요. 내가 아까는 말이 너무 심했는데 아들 장가 보내려니까 예민해서 그래요. 나도 생각한 며느리상이 있을 텐데 내 심정 이해해요? 네, 이해합니다. 제가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지켜볼 거니까 꼭 잘해야 될 거예요. 저는 날카로운 예비 시모의 말에 주눅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비 남편이 그런 예비 시모를 보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예쁘게 좀 봐주세요. 예비 시모의 한결같은 반응에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평생 집에서 예쁨 받고 공부 잘하는 모범생으로 칭찬만 받고 자란 제가 갑자기 이렇게 애물단지 취급을 받으니까 당황스러웠죠. 결국 예비 시부는 예비 시모를 보면서 또 한 번 소리쳤어요. 당신 이럴 거면 그냥 가게나 나가봐. 왜 기분 좋은 날 분위기를 망쳐? 얼른 나가. 알겠어요. 난 그럴 테니까 진정해요. 예비 시부의 단호한 목소리에 예비 시모가 깨갱하더군요. 그래도 예비 시댁을 꽉 잡고 사는 건 예비 시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 마음에 걸렸던 게 예비 남편이 그 상황을 정리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답답했습니다. 솔직히 예비 시모가 저 정도 반응을 보일 정도면 인사 오기 전에도 절 마음에 안 들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알았을 텐데도 예비 남편이 저랑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왔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렇게 처음 인사 왔던 예비 시댁에서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밥을 다 먹고 나니까 예비 시모가 저한테 한숨을 쉬면서 말하더군요. 내가 원래 솔직한 편이라 감정을 잘 못 숨겨요. 그래도 내가 어른스럽게 했어야 했는데 그건 미안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들이 워낙 바쁘니까 자세한 건 나랑 따로 상의해요. 오늘 짧게 대화해 보니까 내가 편견이 있던 것 같아서 미안했네요. 오늘 차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음에 우리 아들이랑 삼계탕 먹으러 한 번 와요. 네, 아닙니다. 잘 먹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쌀쌀맞게 말한 게 미안했는지 저한테 가게로 한 번 오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살얼음판 같던 첫 예비 시댁 방문이 끝이 났어요. 그날 인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예비 남편한테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런 반응이었으면 나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지. 민망하게 이게 뭐야. 그게 내가 잘 설득했는데 막상 보니까 또 저러실 줄 몰랐어. 이해 좀 해줘. 옛날 뿐이라 그래. 내가 지금 어머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오빠한테 중간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말하는 거잖아. 어머님이 저러시면 오빠가 중간에서 중재를 해야지. 왜 아버님이 나서게 만들어? 나랑 결혼하는 사람은 오빠잖아. 미안해.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나도 당황해서 그랬어. 앞으로는 내가 더 신경 쓸게. 예비 남편은 제가 화를 내니까 그런 상황이 처음이라 몰랐다고 하더군요. 남자들은 원래 다 이런 겁니까? 저는 결혼 준비하다가 왜 예비 부부들이 자주 싸우게 되는지 그때 알았네요. 연애할 때만 해도 제 마음 잘 알아주던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때는 결혼 준비 초기 단계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거 투성이니까 서툰 예비 남편을 이해해 보려고 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또 한 번 큰 시련을 겪게 됐습니다. 바로 예비 시모가 운영하는 삼계탕 가게에 남편과 같이 가게 됐거든요. 그때가 무더운 여름이기도 했고 복날이 다가올 때라서 예비 시모가 삼계탕을 해주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예비 며느리니까 챙겨주려나 보다 생각했었죠. 내심 예비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비 시모한테 저에 대해 잘 말해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에 대한 오해를 풀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날 삼계탕을 먹으러 갔다가 복날에 나를 제대로 잡았었네요. 몰랐는데 아주 작정을 하고 절 부르셨더군요. 그날 저는 예비 남편과 도착하자마자 예비 시모가 안내해준 자리에서 삼계탕을 먹기는 했어요. 그런데 앞에 앉은 예비 시모가 삼계탕 다리 두 개를 다 예비 남편을 주면서 말하더군요. 으이구 유신아 자 이거 좀 먹어봐. 요즘 날씨가 덥지? 요새 병원에 환자들도 많다면서. 어서 먹어. 우와 엄마 닭이 왜 이렇게 커? 오늘 국물도 최고다. 엄마도 좀 드세요. 두 모자가 저는 안중에도 없는지 서로 챙겨주기 바쁘더군요.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손님들이 보면 사이 보는 엄마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예비 남편과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누던 예비 시모가 저한테 국에 파만 잔뜩 퍼주면서 말하셨습니다. 자자 우리 예비 며느리도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팍팍 좀 먹어요. 요즘 은행은 손님도 별로 없지? 죄다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은행원들 편하게 일하지 뭐. 우리 아들은 요새 너무 바빠서 몸보신해야 되니까 이해 좀 해줘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잘 먹겠습니다. 저는 애써 괜찮은 척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세상에서 먹을 걸로 차별하는 게 가장 서럽지 않습니까? 그 순간 망감이 교차하고 그 나이에 갑자기 집에 계신 엄마가 보고 싶더군요. 그래도 그때는 예비 남편이 저한테 고기를 조금 덜어주면서 눈치 없이 말하더군요. 에이 엄마 고기도 주셔야죠. 몸보신하러 왔는데 국물만 먹고 어떻게 힘내요. 자자 양이야 너도 다리 하나 먹어. 어? 난 괜찮아. 그냥 오빠 먹어. 너 달기라면 튀긴 거 구운 거 상관없이 다 좋아하잖아. 자 이거 먹어. 나 잘했지? 저번에 네가 행동 똑바로 하라고 해서 내가 정신 번쩍 차렸어. 앞에 예비 시모가 떡하니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예비 남편 때문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상황이었다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그 순간 예비 시모의 표정을 보니까 표정이 싹 굳으셨더군요. 그러면서 나리선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넌 예비 남편한테 행동 똑바로 하라는 말을 한 거야? 뭘 했다고 그런 말을 한 거야? 네? 아 아니에요. 오빠가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오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오해야. 제가 예비 남편 옆구리를 찌르면서 말하는데도 억울한 목소리로 절 보면서 말하더군요. 네가 저번에 중간에서 나한테 말 잘하라고 했잖아.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중간에서 괜히 사이좋게 한다고 말해봤자 서로 오해만 생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 셋이 얼굴 보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때? 나 잘했지? 예비 남편은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자기가 잘했냐고 묻는데 제가 말문이 턱하고 막혔어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당황스럽고 예비 시모는 언짢은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자 저를 빤히 쳐다보던 예비 시모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가 날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다. 불만 있으면 나한테 말하지. 왜 엄한 유신이를 잡아? 죄송해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라서. 됐다. 더 얘기해봐야 서로 기부만 상할 것 같구나. 너도 어서 먹어라. 내가 이 나의 며느리 눈치 보느라 닭고기도 발라줘야겠네. 아니에요. 제가 먹을게요. 어머님도 좀 드세요. 그래. 자 그럼 알아서들 먹어. 예비 시모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들고 있던 국자를 그대로 두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제 옆에 있던 예비 남편은 절 보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나 잘했지? 우리 엄마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야. 얘기만 잘해도 훨씬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입안 가득 닭고기를 씹던 남편은 절 보고 뿌듯한 표정으로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 자리가 예비 시모 식당만 아니었어도 뒤통수를 한 대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너무 화가 나고 답답했어요. 꾸역꾸역 앞에 있던 삼계탕을 다 먹었습니다. 정말 지금 먹고 있는 게 삼계탕인지 고구마인지 속이 턱턱 막히더군요. 겨우 다 먹고 이제는 좀 가려는데 갑자기 주방에서 예비 시모가 앞치마를 두 개 들고 오시더니 저와 예비 남편 앞에 탁 던졌어요. 그러더니 저희를 보면서 단호하게 말하셨습니다. 자, 둘 다 먹었으니까 일하고 가. 밥값은 해야지. 저는 예비 시모 식당에 갔다가 일하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가 밥값을 하고 가라면서 앞치마를 주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눈치코치 없는 예비 남편이 앞치마를 들면서 말하더군요. 아참, 오늘 일하는 분이 사고 나서 못 온다고 했었지? 알겠어. 오늘 내가 제대로 일하고 갈게. 양이야, 괜찮지? 어? 그래, 일손이 부족하면 해야지.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앞치마를 들렀습니다. 삼계탕 먹으러 왔다가 속 터지는 일 뿐이었어요. 그러자 예비 시모는 절 보면서 소리치며 말하셨죠. 아, 빨리 좀 입어. 왜 그렇게 굼떠? 복날이라 밖에 줄 서 있는 거 봐봐. 예비 시모의 성화와 생각보다 적극적인 예비 남편 때문에 저도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진짜 결혼 준비하면서 연애 때 몰랐던 예비 남편의 모습에 실망이 컸습니다. 결국 그날 복날이라 길게 늘어선 손님들이 전부 식사를 끝내고 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하기 싫었는데 예비 남편이 적극적으로 일하고 나서니까 제가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 집에 가면서 예비 남편과 또 크게 한바탕 했네요. 저는 예비 남편한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생각은 하고 말하는 거지? 아까 어머님 앞에서 일부러 그런 거야? 다 너 생각해서 말한 거지. 둘 사이에 오해가 있는 것 같길래 내가 나선 거야. 그게? 그런 말을 할 거면 내가 없는 자리에서 좋게 둘러대면서 말해야지. 대체 그 똑똑한 머리가 이럴 땐 왜 안 돌아가는 거야? 내가 또 실수한 거야? 미안해. 난 다 같이 대화하는 게 좋을 줄 알았지. 아무리 말해도 중간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예비 남편 때문에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예비 남편의 실수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전세 계약을 하려고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예비 남편이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대출 없이 전세하기로 했잖아. 위치는 어디로 하지? 우리 부모님 댁 근처로 할까? 뭐? 위치를 왜 시댁 근처로 해? 네가 우리 부모님 불편해하니까 근처에 살면서 가까워지는 게 어떤가 해서 지금 장난해? 가까이 산다고 사이가 좋아져? 그냥 오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것 같아.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집 구하다 정말 답답한 소리를 하는 예비 남편한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정도면 뭘 안 하는 게 더 도움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남편과 둘이 서로의 직장 중간쯤에 집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예식장부터 신혼여행까지 하나씩 다 계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결혼 일주일 전까지 다가왔더군요. 저와 남편은 결혼식 5일 전에 입주할 수 있었기에 그때까지도 따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더 빨리 들어가고 싶었지만 전세입자가 나간 뒤 청소까지 해야 되니까 결혼식 5일 전에 들어가야만 했어요. 계약금으로 예비 남편이 3천을 내고 각자 1억 5천씩 해서 전세금을 준비해뒀습니다. 정말 답답한 남편 데리고 결혼 준비하다 제가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고 있었죠. 형평껏 하려다 보니 화려하게 하지 못했어도 3억짜리 전세집에서 대출 없이 시작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하겠다 싶었답니다. 저도 결혼 준비할 당시 서른 후반이었고 은행에서 근무 기간도 길어서 모은 돈이 꽤 되니까 가능했던 일이에요. 입주하는 날 장금을 치르기로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입주만 기다렸죠. 그런데 저희가 계약한 위치를 보고 시모가 노발대발하면서 한 통의 전화를 했었어요. 너 신혼집으로 전세집 계약했다면서 이게 말이 되는 결혼이냐? 의사 남편 보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내가 그동안 말한 거 뭘로 들었어? 유신이가 너한테 말 안 했나 본데 넌 내 아들 벌써부터 쥐어잡고 있는 거야? 내가 오죽하면 네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겠어? 얼마나 내 속이 터지면! 예비 시모가 이렇게 잔뜩 화가 났던 건 그동안 아들한테 꾸준히 눈치를 줬음에도 저희가 전세집을 계약한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딱 보니까 예비 남편이 또 중간에서 눈치 없이 행동한 거였어요. 와, 정말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막막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전화로 화를 내는 예비 시모한테 최선을 다해서 해명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양가 도움 없이 저희끼리 준비한다고 해서 전세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왜 전세로 살아? 내가 전세로 살게 하려고 의사 만든 줄 알아? 너희 부모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쳤니? 넌 은행 다닌다는 애가 왜 그렇게 세미 안 돌아가는 건데? 시모는 저희가 전세 계약한 게 마음에 안 드는 눈치였습니다. 대체 의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요? 자식이 좋은 짝 만나 결혼 준비하고 있으면 그저 응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필 또 바쁜 시간에 전화해서 화를 내는 시모한테 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결혼인데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저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이만 끊을게요. 뭐? 야! 야! 전화기 밖으로 소리가 다 새어나올 정도로 소리를 지르는 시모 때문에 전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예비 남편의 안일한 태도에 저도 지칠 대로 지쳐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비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서 화까지 내니까 정말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날 퇴근하고 예비 남편을 만나서 이 상황에 대해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예비 남편이 너무 억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예비 남편한테 화를 내면서 물었습니다. 그럼 대체 어머님한테 뭐라고 말했길래 저렇게 화를 내셔. 그리고 이미 우리 도움 없이 우리끼리 하기로 합의 본 거잖아. 엄만 옛날 사람이니까 우리가 예물 예단도 다 생략하고 한다니까 답답해서 그러시지. 자꾸 뭐라고 하길래 내가 어제 잘 말했는데 왜 그러시지? 대체 뭐라고 말한 거야? 자꾸 처가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냐고 물으시길래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라고 했지. 뭐? 아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럼 난 뭐 시댁 배경 보고 시집가? 우리 부모님 본인들 노후 준비하면서 알아서 잘 살고 계시는데 왜 그걸 어머님이 아셔야 하는데? 그리고 내가 시댁에 뭐 바란 적 있어? 왜 어머님만 자꾸 우리 집에서 뭘 내놓길 바라시는 거냐고? 왜 또 그래? 나도 중간에서 미치겠다 정말. 내가 의사니까 뭐라도 받으면서 가길 바라는 거지. 왜 이해를 못해? 솔직히 치과의사인데 그 정도 바랄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나 치과의사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예비 남편의 말에 저는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저도 답답한 마음에 같이 따져물었죠. 우리 부모님은 뭐 다 땅 파서 키운 줄 알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부모님도 잘 키운 딸 시집 보내는데 하나씩 전부 따져서 가야겠네. 왜 또 그래? 그래? 그냥 우리 엄마 말 좀 이해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냥 한기로 듣고 흘려. 너 우리 엄마랑 살 것도 아니잖아. 중간에서 내가 적절히 끊어줄 테니까 적당히 엄마한테 장단 좀 맞춰줘. 내가 진짜 부탁할게. 그래? 그럼 오빠도 우리 부모님 장단에 맞춰. 그럼 됐지? 계속 이런 식이면 나도 절대 가만 안 있을 거야. 왜 그래 또? 알았어. 내가 미안해. 우리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제발 이러지 말자. 결혼식 얼마 안 남기고 저희만큼 많이 싸운 예비 부부도 없을 겁니다. 도무지 달라질 기미가 안 보이는 답답한 행동에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 날짜가 다가오니까 이 결혼이 맞는 건지 심란해지고 답답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엎을 용기도 없던 전 머리만 아파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저한테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예비 시모가 은행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때는 당황스럽고 기가 막혔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날은 저한테 9살 일생 같은 날이었어요. 은행 점심시간이라 밥을 먹으러 가려는데 또 시모한테서 전화가 온 겁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피하는 것도 상책이 아닌 것 같아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예비 시모는 당당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네 은행 앞이니까 잠깐 좀 나와라. 또 엄청난 말을 하려고 온 것처럼 비장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오늘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렇게 예비 시모를 만나러 간 카페에 한 판 제대로 하려고 온 시모를 보자 기운이 쭉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예비 시모는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 신혼집 내일모레 들어간다면서? 네. 그날 장금 치르고 들어가기로 했어요. 기어코 거길 가는 거야? 넌 우리 집안이 웃음니? 아니면 유신이가 너라면 끔뻑죽고 잘해주니까 이렇게 막장으로 결혼해도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뭘 모르는 척이야? 너 유신이 의사라서 결혼하는 거잖아. 네가 꿀리는 결혼할 거면 정당한 금액을 치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금액이요? 그래. 넌 의사가 태어날 때부터 의사인 줄 알아? 학원이랑 가회에다가 등록금까지 아주 내가 허리가 끊어질 뻔했어. 네가 알기나 해? 내가 백날 떠들어봐야 모를 것 같아서 내가 정리해 왔어. 자, 봐라. 예비 시모는 혼자 열을 내면서 화를 내더니 제 앞에 종이를 한 장 꺼내놨어요. 그리고 저보고 천천히 보라면서 주더군요. 의아한 표정으로 종이를 펼쳤더니 맨 위에 혼수 예단 목록이라고 적혀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이 다 나왔어요. 그러자 예비 시모가 저를 보면서 또 말하더군요. 귀한 아들 데리고 가면 그만한 값을 해야지. 어차피 결혼하면 우리 손을 떠나는 건데 우리는 억울하지 않겠니? 네가 이제 안주인이 될 텐데 그럼 우린 죽서서 개주는 격이잖아. 아무리 아들이 잘났어도 어떻게 죽서서 개준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예비 시모가 하는 말도 어이가 없었는데 예비 시모 요구사항이 정말 대박이었어요. 뭘 적어왔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로 백만 원씩 십 년을 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조항에 예비 시모가 또 조건을 걸면서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봤어? 백만 원씩 십 년이면 나도 진짜 적게 부른 금액이야. 그래 봐야 1년이면 천이백만 원인데 의사 남편 보면서 그 정도면 싼 거지. 안 그러니? 그래도 그거 챙기기 번거로우면 일시불로 줘. 1년에 천이백만 원. 그거 십 년이면 일억이 이천이잖아. 그거 딱 주면 나도 더 손 안 벌릴게. 지금 이걸 저희 보고 달라시는 거예요? 그래. 의사 사모님 소리 듣게 될 텐데 그 정도도 못해? 지금이야 치과병원에서 일하고 있어도 나중에 개인 병원 차리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대가를 주고 가야지. 딱 첫 번째 항목을 보자마자 저는 제가 결혼을 하는 건지 아니면 거액의 돈을 주고 계약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말을 안 하니까 예비 시모는 혼자서 두 번째 조항을 읽더라고요. 자, 두 번째도 빨리 읽어봐. 금세트. 요즘 우리나라에 복 들어오라고 금 안 두르는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금세트 좀 준비해야겠다. 난 우리 아들 키우느라고 금덩어리 하나 없지 뭐냐. 아들놈 이렇게 장가갈 줄 알았으면 내 금이나 사는 건데. 금은 그렇다 치고 그럼 여기 3번은 뭔데요? 설마 아버님 시계도 사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아휴, 이제야 제대로 말이 통하네. 의사 아들 둔 부모가 행색이 허름해도 너무 허름해. 네 시아버지 시계가 20년도 더 된 거야. 그러니까 이참에 좋은 걸로 하나 해줘야지. 며느리 좋다는 게 뭐냐. 다 이럴 때 잘해야 예쁨 받고 그러는 거야. 내 말 알아 듣겠어? 예비 시모의 혼수 예단 목록 정말 띵하더군요. 그 외에도 이불에 그릇까지 다 합치면 2억 정도 되는 금액이었어요. 대출 없이 결혼하려고 집도 전세로 들어가는 아들 부부한테 이게 할 소리랍니까? 진짜 보고도 안 믿기는 혼수 예단 목록에 말문이 막혀있자 예비 시모가 말하더군요. 왜 말이 없어? 그래서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어머님 지금 돈이 부족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전세로 들어가는데 이걸 다 어떻게 준비래요? 뭐?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야? 미래를 생각하면 이건 껌이지. 당장은 돈이 없어도 나중에 개인 병원 차리면 한 달에 5천만 원씩 벌 텐데 지금 장난해? 그게 지금 부담스럽다는 거야? 미래를 어떻게 알고 그러세요? 솔직히 요즘 건물 하나에 치과가 몇 갠데 뭘 또 한 달에 5천씩 번다고 그러세요? 얘가 얘가 진짜 세상 물정을 모르네. 의사랑 결혼하면 처가에서 병원도 차려주는 거 몰라? 내가 그나마 너희 집 평편 생각해서 그 정도로 해주는 거야. 알겠어? 뱁새가 황새 쫓다가 가랑이 찢어지면 우리 아들만 힘들지. 그러니까 더 준비할 능력 없으면 내일 모레까지 이대로 준비해. 진짜 너희 부모님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예비 시모의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는 예비 시모를 보니까 저는 이 결혼은 엎어야 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화도 안 났어요. 대신 침착하게 예비 시모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러면 저도 똑같이 필요한 거 적어볼게요. 뭐? 네가 필요한 거 거기 왜 적어? 내가 하니까 너도 해야겠다 이거야? 그래 뭐 어디 한번 보기라도 해보자. 뭔데? 저는 카페 직원한테 부탁해서 펜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분노를 담아 원하는 걸 꾹꾹 눌렀었어요. 제가 신중하게 쓰고 있는 걸 본 예비 시모가 황당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넌 뭘 쓰길래 그렇게 오래 써? 다 됐어요. 자 어머님 이거 제 요구 조건이거든요.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최선을 다해볼 테니까 어머님도 준비되시면 꼭 연락 주세요. 순서가 어머님이 먼저 준비를 해주셔야 저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대체 뭐가 필요하길래 그래? 어? 아니 이게 뭐야? 전 그럼 점심시간이 끝나서 이만 들어가 볼게요. 야! 너 이리 안 와? 이게 뭐야? 쟤가 진짜 미쳤나? 전 소리 지르는 예비 시모를 혼자 두고 냅다 주랭랑을 쳤습니다. 제가 필요하다고 적은 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거였어요. 어머님 20억 아파트 사주시면 제가 2억 혼수 무조건 준비해 드릴게요. 연락 주세요. 2억 혼수와 예단을 요구하길래 저도 그에 걸맞는 아파트를 달라고 썼습니다. 저희 집안 전체를 완전 괴무실하면서 말하는데 저 정도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저렇게 적고 도망치니까 뒤에서 소리를 지르던 시모가 앞에 있던 아이스커피를 잘못 쳐서 쏟은 것 같았어요. 입구까지 들릴 정도로 예비 시모가 고함을 지르면서 소리치더군요. 이게 뭐야? 왜 이런 컵에 커피를 줘서 다 쏟게 만들어요? 뭐 이런 가게가 다 있어? 본인이 실수하고 엄한 사람 잡는 예비 시모 때문에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났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잘났어도 저건 아들 데리고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친구 중에 의사와 결혼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댁에서 그저 둘이 잘 살라고 하시고 원하는 것도 없으셨다고 했죠. 하늘 아래 아무리 다양한 사람이 있다지만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심지어 저는 저희 부모님까지 무시하는 예비 시모의 태도에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사람의 사상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결혼을 얻겠다는 결심까지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전 부모님께 그동안 결혼 준비를 하면서 겪었던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러자 엄마는 속상한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뭐가 모자라서 그런 소릴 듣고 있었어. 잘했어. 그런 집에 시집가면 네 팔자만 꼬여 됐어. 그 결혼 아예 엎어버려. 이혼보다 파혼이 백 번 났다. 아닌 것 같으면 결혼식 당일에도 엎어야 되는 거야. 부모님은 제 결정을 다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다 정리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 시모한테 귀신같이 문자가 오는 겁니다. 너 잔머리 굴리지 말고 내일까지 준비 안 하면 이 결혼 없던 걸로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저는 예비 시모 문자를 그냥 답장도 안 했어요. 그러자 예비 시모가 전화를 해서 또 화를 내는 겁니다. 그때는 그걸 통화 녹음으로 남겼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예비 시모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 왜 답장 안 해? 정말 아파트 팔아는 거야? 당연하죠. 전 준비 끝나서 통장으로 돈 보냈는데 확인 못하셨어요? 통장으로 보냈다고? 어디 보자. 시모는 전화를 끊지 않고 인터넷 뱅킹을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혼수 예단 목록에 계좌번호까지 적어서 그쪽으로 돈을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통장을 확인한 예비 시모가 화를 내면서 화를 내면서 소리쳤습니다. 야! 지금 2천만 원? 너 장난하냐? 왜요? 어머니께 딱 맞는 돈 보냈는데 뭐 잘못됐나요? 네가 지금 해보자는 거지? 내 친구 의사 아들 장가 보낸 거 보면 난 속굽장난 수준이야. 알기나 해? 너 진짜 해보자는 거냐? 놀던 물이 다르니까 이해를 못하겠지. 우리 아들은 1급수 청정지역에서 놀던 애야. 너 같은 애랑 애초에 섞일 내가 아니었다고. 이게 어딜 이쁘다 하니까 주제도 모르고 기어올라? 네 부모는 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2억도 없냐? 어? 지금 의사 사이 데리고 가면서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거냐? 2억도 없는 인생 안 봐도 비디오다. 이 말을 전부 듣고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왜 저희 부모님이 이런 무시를 당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야 하는 말인가요? 너무 눈물이 나서 저는 예비 시모한테 악을 쓰며 말했습니다. 당장 저희 부모님 무시한 거 사과하세요.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급이 다르면 애초에 결혼 준비도 하지 말았어야지. 저 이 결혼 안 할 거니까 평생 아들 끼고 사세요. 개인 병원도 직접 차려주시고 알아서 사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돈 보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저는 예비 시모의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비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만나서 파혼 통보를 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그쪽 식구들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야, 박유신 넌 허수아비냐? 네 엄마가 나한테 혼수랑 예단 목록까지 주더라. 너 뭐 그렇게 잘났냐? 어? 치과 의사면 다야? 그렇다고 네가 엄청난 부자도 아니면서 뭐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뭔데? 네가 그렇게 의지하는 네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나한테 뭘 해달라고 했었는지 네가 가서 직접 물어보라고. 왜 그래 또? 그냥 이해 좀 해주지. 뭘 이해해? 내가 무슨 신이야? 그렇게 대단한 너나 네 엄마 이해하면서 살아. 알겠니? 그리고 똑똑히 전해. 아들 장사하려면 다른 여자 찾아서 하라고 꼭 전해. 알겠냐? 아무것도 모르는 예비 남편은 뻥 찐 채 전화로 파혼을 통보받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비 시모가 저한테 준 혼수 예단 목록을 혼자서 다 꾸민 거였어요. 그래서 그날 예비 남편이 술을 마시고 집안을 숙대밭으로 만들었는지 저한테 전화해 애원을 하면서 말하더군요. 양이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파혼만은 하지 말자. 내가 우리 부모님이랑 영 끊고 올게. 이미 늦었어. 난 우리 부모님 인생을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집안이랑 조금도 엮이기 싫어. 그리고 너도 우리 집 형편 배려하는 거라고 했던 거 잊었어? 결국 너도 네 엄마랑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야. 사람 쉽게 안 변해. 그리고 부모 자식 연이 끊는다고 끊기겠어? 너는 네 엄마나 챙기면서 살아. 아주 눈물 없이 못 들을 정도로 힘들게 너 키웠다고 나만 보면 하소연하더라. 제발 너 효도 좀 하고 살아라. 알겠냐? 효도는 셀프야. 이 한심한 놈아. 내가 다 막아준다니까. 우리 아버지도 이제 알아서 엄마한테 화내고 난리도 아니야. 나랑 아버지가 너 지켜줄게. 그러니까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줘. 난 너랑 정말 평생 살고 싶어. 아니 내 인생 누가 지켜줘야 할 만큼 하찮지 않아. 그러니까 넌 네 인생 살고 난 내 인생 살 거야. 알겠어? 양이야 양이야 전 그렇게 결혼 3일을 남겨두고 파혼했습니다.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는 엄마의 말에 저는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파혼입니다. 그 후 예비 남편은 계약금 걸어둔 삼천을 날릴 수 없어서 잔금을 1억 5천 모아둔 돈으로 내고 대출까지 받아서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예식장이나 다른 위약금은 다 예비 남편이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파혼을 먼저 말한 건 저지만 저와 저희 부모님이 받은 상처를 생각해서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집으로도 찾아오고 회사로도 찾아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안 받아줬습니다. 아예 얼굴도 안 보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쫓아버렸어요. 어차피 만나봐야 똑같은 소리 할 게 뻔했거든요. 그렇게 남자친구가 남자친구가 근처도 못 오게 되자 이제는 남자친구 엄마가 오더군요. 우리 아들 유신이가 지금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지금 병원도 안 나가고 패인이 따로 없어. 네가 좀 받아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빌게. 아줌마 귀한 아들 남의 손에 맡기면 되겠어요? 직접 케어하셔야죠. 귀하게 키웠다면서요? 죽을 때까지 직접 밥 해먹이면서 키우세요. 지금은 이래도 사람 천성이 어디 가겠어요? 평생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세요. 제 팔을 잡고 애원하는 손을 뿌리치고 저는 갈 길을 갔답니다. 이제 와서 땅을 치고 후회하며 뭐합니까?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절대 사람 안 변한다는 말을 믿거든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급할 때 달콤한 말로 부탁하는 사람 쉽게 믿지 마세요. 그리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이 떠밀리듯 급하게 결정하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우리 모두 소중한 각자의 인생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을 제발 낭비하지 않게 바라는 마음에서 보내게 됐답니다. 결혼 3일 앞두고 파혼했지만 저는 지금 정말 잘 살고 있거든요. 오히려 결혼했다면 시집살이 했을 게 눈에 환하네요. 부모님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인생이 참 여유롭네요. 각자의 선택에 맞는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두 본인을 위한 선택을 하고 살길 바랍니다. 남들 한다고 다 하지 말고 꼭 신중한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